성희라이텍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성희라이텍이고요. 오늘 주가가 4.7% 정도 올랐죠. 오늘 일단 성희라이텍이 호재가 나왔죠. 호재가 나와가지고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두 번째 리사이클링 파크를 설립한다. 그래서 이게 꽤나 좀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연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아침에 주가가 그냥 팍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가격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가격라인 잘 유지해놓고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사실 여기 밑으로 빠지면 10만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 가격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일단은 방어를 좀 해주고 원래 있던 위치까지 주가를 좀 돌려놓는 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희라이텍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단기 성향의 종목들로 매수가 매도가 그대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매매도 같이 하고 또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하면은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중후난방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그러니까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 위주로만 움직이고 있죠. 이럴 때 그냥 눈 감고 내 종목이 어차피 지수름이 안 좋다 보니까 중대형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감안을 하고 테마주들 혹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서 좀 버텨야죠. 지금은 버티는 시기가 맞아요. 이게 뭐 성희라이트기어서 버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들 주가의 위치는 대부분 낮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도 큰 메리트가 없고 그렇다고 반등 좀 하려고 하면은 시장이 바로 이제 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이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괜히 이제 양봉 나오는 거에 내가 힘 빼고 그 다음에 은봉 나오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심리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패턴이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양봉 은봉 양봉 은봉 주가는 지수 내려가면은 좀 더 레벨이 다운됐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면 원래 있던 대로 들어갔다가 되게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주기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금 성희라이트 액은 일단 다시 한번 이러면 13만원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물론 이때처럼 강한 캔들로 한 번에 뚫어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는 좀 심리가 제한이 좀 걸리지 않을까 요즘에 일정들이 너무 많죠. 막 CPI도 봐야되고 또 의사록 이런 것도 있고 의사록 했는데 또 이번엔 또 그 잭슨홀 심포지엄 해가지고 여기에서 또 파월이 못 얘기할지 모르니까 또 눈치 봐야 된다 이러고 중국은 그냥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성희라이트도 어쨌든 간에 그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일단 가격라인 방어해 주는게 중요합니다. 이럴때 방어를 잘하는 종목이 시장에 반등을 줄 때 그럴 때 먼저 올라가거나 먼저 회복을 해 주거든요. 원래 있던 구간까지 이게 전부 다 지금 차트 윗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종목들 혹은 우선순위가 밀리는 종목들은 나중에 시장에 반등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고 말아요. 근데 시장의 어떤 메인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2차전지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혹은 과거에 강했던 테마를 형성했던 그런 종목들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을 빨리 줍니다. 나중에 시장 반등을 줄 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의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 일단 관망의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하고 내가 그 사이에서 그렇다고 손가락 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 같이 매매해가지고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은 또 챙겨가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재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라고 들어왔고요. 기관 쪽도 금투가 메인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기관 쪽에 딱히 매도를 세게 날린 주체들은 없기 때문에 뭐 나쁘게 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키운 매도도 우위를 보여줬고 미래에셋도 우위를 보여줬고 이게 되게 뭐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성유라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 단타를 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급은 언제든지 사실 추세를 올려놓고 또 빠르게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깨끗한 수급이긴 해요. 뭐 복잡하다? 더럽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이 성유라이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점만 유지를 해주면 생각보다 금방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멘탈이나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잘 케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요. 우리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성유라이텍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면서 좀 버티고 그다음에 이후에 시장이 좀 지수를 잡아가면서 반등을 줄 때 그럴 때는 기존에 들고 있는 중대 영수들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